논의 경우 배수로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.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논두렁에 폭을 넓히거나 물꼬를 여러 곳 더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. 재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는 것은 필수. 만약 논이 침수됐다면 24시간 안에 서둘러 물을 뺀 뒤 벼가 숨 쉴 수 있도록 벼잎 끝부분 5cm 정도를 물 밖으로 빼줘야 합니다. 또 쓰러진 벼는 흙과 오물 등을 씻어낸 뒤 4-5포기씩 묶어 세워두고 앞당겨 수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밭작물도 배수로를 깊게 파 스페로 인해 뿌리가 썩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. 참깨와 고추 같은 작물은 3-4포기씩 묶어 쓰러지지 않도록 잘 고정해두는 게 좋습니다. 비닐하우스의 경우 미리 주변 배수로를 점검하고 강풍으로 인해 쓰러지지 않도록 철근을 박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. 특히 찢어진 틈이 있으면 바람이 들어와 하우스 전체가 날아갈 수 있으므로 모든 구멍은 미리 막아두는 게 필요합니다. 과수원은 방조망을 덮어두면 강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나뭇가지가 부러졌을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하면 탄저병 같은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. 축사에서는 건초와 사료가 젖지 않도록 창고 등으로 미리 옮기고 환풍기 같은 전기시설로 인한 감전 피해가 없도록 살펴야 합니다. MBC 뉴스 손령입니다.